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든 문자의 이름이고 그리고 또 바로 저 책의 이름입니다 저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우리가 훈민정음 헤레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언제 나오게 되냐 하면 1940년에 이 책이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443년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그리고 1446년에 3년 후에 바로 이 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책은 뭐냐 하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아주 완벽한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인쇄가 되고 세상에 나왔는데 1940년 이전까지 이게 한 권도 없었어요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월인석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서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예의라고 해가지고 기억이라는 글자는 군이라는 글자를 소리낼 때 처음 나는 소리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 저기 있죠 기억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라는 글자는 군자 저걸 소리낼 때 처음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아 이 기억이라는 글자가 어떤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뭐가 없었냐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자 원리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아마 고전을 모방했다 그러니까 옛날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또는 인도 글자를 모방했다 또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 또 심지어는 문창살을 모방했다 모방했다 라기보다는 문창살에서 그 글자를 따왔다 여러분 저 창살 알아요? 문창살? 알죠? 그런데 왜 이런 구구한 설들이 나왔었냐 하면 그 훈민정음 바로 이 책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앞에만 아는 겁니다 서문하고 예의 그 뒤가 어떤 건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영필 선생이 1940년에 이게 안동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소상사가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책값은 그렇게 비싸게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 거 귀한 거라고 해도 한 100원 정도씩에 처음에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원이면 얼마인가요? 1,000원이 귀하지만 한 채니까 5억이면 100원이면 그래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장자가 한 1,000원쯤 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간성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1만 원을 주면서 이게 정말로 훈민정음이라면 제가 이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성 선생은 우리의 귀한 문화재의 가치 이런 걸 흥정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사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혜입니다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민정음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음 28자 여기 오른쪽 두 번째 줄부터 아래에 있는데요 정음 28자는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죠 초성 첫 소리 범 17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억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떠다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몸에 닿은 모양을 본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를 낼 때 발성기관의 모습 이것을 갖고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더 기가 막혀요 뭐냐 키윽은 기억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했다 그렇게 해서 기억에서 키윽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된소리라고 얘기하는 쌍기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민정음 한글은요 이게 따로따로 멋대로 노는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바로 저런 그 죄자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이 과학적인 거다 이게 무슨 우연히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우리가 표음문자라고 그러죠 소리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소문자예요 음소문자라는 건 뭐냐 하면 자음과 모음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한음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미음, 아, 리얼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소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거 기억에서 키윽이 나오고 쌍기역이 나오는 거 이게 자질문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이제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이라는 분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자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자질문자는 바로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히节은 일본 글자 여러분 아시죠 가나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 문자도 음절 문자입니다 소리 글자죠 소리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글자 하나에 자음과 모음이 한 모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카키쿠케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되는데 영어 모닝이 있죠 모닝 저걸 한글로 적으면 모닝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저것을 일본 글자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닝구가 됩니다 일본어는요 항상 이게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지 받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일본어에 맞춰서 저것을 외래어를 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닝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킥 나이스 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킥쿠 나이스 킥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저기 제가 코라무라고 적어놨는데요 코라무는 어떤 영어를 저렇게 적어놓은 걸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추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추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라무 뭘까요? 저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컬럼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어 낱말입니다 이 한글로 적으면 컬럼도 컬럼이라고 적을 수 있고 뭐 칼럼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컬럼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우리가 뭐 적는다면 마음대로 그런데 저렇게 일본 글자로 적으면 코라무 최선을 다해서 적은 겁니다 소리가 많이 멀죠 그리고 이제 영어 알파벳 저것도 이제 표음문자고 그리고 저건 음소문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에도 모음이고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 알파벳은 조금 덜 편리해요 한글에 비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 A라는 알파벳 이게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할 때는 A 에이스 할 때는 A 그리고 뭐예요? 아메리카 할 때는 또 A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 힘든 게 뭡니까? 알파벳만 보고는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서 발음 기호를 찾아봐야 된다 그렇지만 한글은 발음 기호 그 자체다 글자와 소리가 1대1 대응한다 이런 점에서도 소리 글자로서 대단히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종이 만들고 또 간송이 그 비밀을 밝힐 수 있게끔 그것을 사고 이것을 또 연구하고 통일하고 함으로써 바로 이제 근대적인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근대적인 언어로 만들어 놓은 조선화학회의 활동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옹호를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것은 외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글은 모든 알파벳이 꿈꾸는 최고의 문자다 최고의 문자랍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존맨이라는 역사학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게리 레디아드라는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문자만큼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벳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